그리고 비투비와의 만나는 미소가 공존하는데요 먼저 진아씨부터 만나볼까요? Oops! 제 카드의 날 때문이에요 부러지면 안아줘 씹땜 씹땜 해줘 남자는 국가 다른 말과 다른 날 따르네 이런 말 착하는 남자itors 보면 밝힌다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 사실 내가 지켜야 할 말 없지만 너에 대한 사랑은 고도 비벌 그리고 잘 생기면 얼굴 각한 듯 그런 남자는 아직 밝힌다 나도 손톱 못 해본 여자 내가 되나가 누가 봐도 돌아왔죠 BEAUTIFUL GIRL 저 바지가 좋아 짧은 친구 너를 강요하지 마요 하지 마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는 공기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신세를 내게로 다가와예 부끄러워 척하면서 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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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ời 유 Ink 유 Their 유잉 외인은 외인 외인 이유를 몰라서 like baby baby 네 주변에 남자가 바른 체인은 체인인 벗난 작은 거인 like David David 더 잔어 로맨티스트 어제 책에서 왔어 연상년을 사로잡는 백가지 방법 여태까지 봤던 남자들과는 달러 사랑은 필요치 않아 억소리라는 답은 오늘 적혀있는 남자 돈만 밝힌다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 또는 안 밝혀는 안 밝힐게 Like I love you 너만의 멋진 딜벌레 기쁘고 잘생기면 얼굴 변본데 그런 남자는 여자 밝힌다 이유가 뭐가 좋을까 난 답답해 사랑하는 것 같아 Beautiful girl 난 생얼이 좋아 매일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봐요 쫓겨봐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해 시도한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주심스러운 내게로 다가와 부끄러운 척 하면서 부끄러운 척이 점 원스텝 두스텝 내 눈에 맘에 이끌려는 대략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순진한 척 하면서 순진한 재킹샵 다시 백스텝 먼저 말해 말해 눈에 감아보는 대략 원스텝 두스텝 섹시하게 표정은 세진하게 콧방귀를 끼면서 Oh 원스텝 두스텝 고도하게 가슴을 당당하게 콧방귀를 끼면서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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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beautiful girl 난 너는 게 좋아 자꾸 어디 어디냐고 묻지 마요 묻지 마요 Beautiful girl Oh Oh 이제 그만 가신 건기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우 주심스러운 내게로 다가와 부끄러운 척 하면서 우 우 우 우 우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순진한 척 하면서 우 순진한 재킹샵 다시 백스텝 먼저 말해 말해 눈에 감아보는 대략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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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